보블& 쇼 랄랄라리라 잘하네 둘다 하슬렛 많이 물어봐 멋있다 보블& 쇼쇼쇼 오늘의 버블쇼 1등은 누구인가요? 아빠, 저기 봐봐요! 우와, 우리 하라가 우와, 뭐예요? 눈따요! 눈따요! 하나 붙여 붙여 오빠가 불러줄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붙이세요 오빠가 딱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이쪽에, 하산아 이쪽 아, 이거 진짜 싫어 햇빛은 데에서 불러야 이게 이쁘게 나오네 우와 이렇게 하면 잘 안되는데 바람을 천천히 하잖아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봐봐요 진짜 잘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잡아 하나 둘 셋 하면 톡, 이렇게 탁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아 오, 한 개 잡았다, 한 개 잡았다 우와 두 번째, 줘 줘 다시 어, 엥? 뭐? 붙었다 엥? 뭐야? 우와, 샤라랄랑이 뿌우우,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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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우ð. 하나 둘 셋 다 본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재밌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비덕밤을 진짜 많이 몰아져요 한 번에 500개씩 500개? 300개씩 100개씩 오빠 소 담았어요 하나야 오빠한테 이거 있어 하나 오빠 줄게 이야 여기서 봐봐요 아이스크림처럼 배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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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돼 어? 걸렸다 안돼 너는 돼 안돼 아빠 애들 좀 봐봐요 아빠 애들 좀 봐 봐요 엄청나게 잘돼요 하나 둘 셋 어? 너무 키가 크네 어? 얼굴에 대고 물으면 안돼? 하나야 어? 잡아! 잡아! 아! 아쉽네 잡아? 하나 재밌어 우와! 작은게 나왔어요 잘한다 하윤아 사람한테 불면 안돼 오빠한테 불면 안돼 하윤아 일단 기술이 궁금해요 아까 엄청 작게 불렀거든요 하나 잡아 하나 여기 뒤에! 하나 뒤에! 버블 쇼 버블 버블 쇼쇼쇼 버블 버블 쇼쇼 버블 버블 쇼쇼 버블 쇼쇼 쇼쇼 와